안녕하세요. 양코 복귀를 했습니다. 엊그저께 핵슬리가 나왔어요. 그래서 복귀하겠습니다. 가느샤도 쉽게 뽑아서 나왔어요. 지금 미래편 한창이고, 보물을 지갑만 모았어요. 흑슬리 대박이네요. 흑슬리다. 가느샤도 조심히 껴있네요. 가느샤도 좋은 캐릭이에요. 랩업 드가자. 내가 20랩도 안 찍었다니. 흑슬리 모레모레 자갈자갈. 오늘은 수요 스테이지 하겠습니다. 제가 흑슬리다. 그런것을 같이 또 만든다니. 싱긋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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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